안녕하세요! 렛테라피입니다! 여러분 웰컴! 오를만에 또 제가 주간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니퍼로 돌아온 제니퍼입니다 홍만채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만채입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 계신 감자추가 오늘은 두부추가가 아니라 감자추가로 돌아오셨네요 오늘도 감자추가 네 제가 오늘 떡볶이탕을 먹었는데 감자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부추가 말고 감자추가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시선강탈이 아 내가 자기소개하셨는데 혹시 뭐하세요? 이거 불러왔습니다 여기 두사씨 어 두사씨 맞네요 맞네요 인사하고 있네요 안녕 안녕 그거 어떻게 해야지 엄마 그러니까 나도 하고싶어하는거야 배경에 들어가서 아팠어 배경에 들어가서 아팠어 배경에 들어가서 아팠다라고 배경에 자기소개를 못한 참한weder 배경에 들어갔다고 차 flows 누구냐